뭐라고요? 미완성이라고요? 턴 2개만 돌면 돼 턴 2개라 그 2개 돌고나 황천길인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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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구는 황천길인가요? 저 옆으로 빠져서 가는 길 있잖아 네 별로 타 그럼 2번 딱 좋잖아 네 병행타면 보고 가 와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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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conteúdo 간단하게 워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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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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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구를 못 뛰어 아 시코스 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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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어 아 이거 무게 타지 무게 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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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어떻게 가 미치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어떻게 감아요 여기를? 아예 감을 줄 모른데요? 사람 안 오면 출발해 조금낫다 완전 병맛이였어요 어떻게 할까 그럼? 쫙 눕혀야 되는데 어려워